두 분 정말 천상의 원분인가 봐요. 엄마도 너무 깔끔하셨어 탈인데. 회사네.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. 희정 씨는 집에서 어느 정도로 깔끔해? 집에서 모습도 알고 싶은데. 아저씨가 궁금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. 우리 엄마 그 맘 만나세요. 뭐? 아저씨랑 우리 엄마 안 어울려요. 그러니까 우리 엄마 다시 만나지 마세요. 미안해요. 우리 아들도 미안. 자리 비우는 거 얘기 아닌데. 아니에요. 잠깐이지만 아저씨랑 둘이 얘기하고 좋았어요.